부진세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..잠깐만 아 몰라 가져가 남은의 팬 잠깐만 이거 언제지? 배고픈데 이제 밥은 안맥히고 그래서 이거 어디가 언제지? 반팔 입고 있네 계란 기본 아니야? 라면에 계란이 없다니 아 이거 언제지 이거? 계란 들어간 줄 알았지 당연히 계란 들어간 줄 알았지 계란이 있었어야 했는데 휴게실인데 작년? 아니 계란이 없어요 작년에 내가 이거 어디 갔었지? 다 먹었다 이제 갈게요 아 근데 오늘 피곤해가지고 정상 방송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어디 갔다 오는 게이지? 아 뭐 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